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학 강의입니다. 저는 일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태희라는 강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이지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의 일반학이고요. 보통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시게 되면 일반화학 많이 공부를 하시죠. 대부분의 많은 과학 쪽을 다루는 학생들이 아니면 공학이나 기본적으로 일반학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보통 화학을 기본적으로는 조금씩은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도 화학진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공통과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시는 화학 수준의 내용들은 다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반화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혼돈스러워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기본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것부터 출발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좀 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좀 더 꼼꼼하게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번 강의는 일반화학적인 개념들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부터 조금은 좀 복습의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일반화학적인 내용들을 요구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어떤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이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예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배우게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화학과 관련된 그러한 과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으로서는 이제 꼼꼼하게 다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목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로 뭐 단학교를 편입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뭐 국가시험이라는 것들이 뭐 화학, 일반화학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화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그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반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고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크게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물질과 측정인데 우리가 이제 배울 개념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물질과 물질의 분류, 뭐 측정, 물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화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돼요. 물질 자체에 어떤 그 물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쭉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어떤 앞부분에 등장을 주로 해요. 물론 뒷부분에도 전이금속이나 그러한 차기운을 배울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는 일정 부분은 어떤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제한다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물질 자체에 대한 초점을 두는 부분들,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뭐 물질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작은 세계로 스펙스펙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그죠? 원자, 원자 어떻게 생겼니?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입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같은 걸 다루게 돼요. 화학 결합도 분명히 뭐 반응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화학 결합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 물질 자체 특성을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유 결합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속 결합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금속 결합도 얘기를 하려면 뭐 내용이 많겠지만 뭐 간단하게 일반학적인 수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기체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질 자체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후에 뒤쪽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 속도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산염기라든지 전기화학이라든지 배유학,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정 부분 반응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물질에 어떠한 반응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이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원들이 있고요. 또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앞쪽의 물질을 많이 다뤄놔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반응을 논한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질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반응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반응이 일어날까?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양론적인 측면들 양론적인 측면들 사실 이거 개수색이에요. 개수색이 근데 이제 양론, 화학, 양론 이렇게 부르는데 학생들이 보통은 양론 되게 쉬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뒤쪽에 가면 뭐 산염기라든지 여러 가지 평형 관점이라든지 전기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양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떠한 단어마다 특징적인 개념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화학에 어떠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어떤 양론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화학 공부를 한 번쯤은 해봤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건 기본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학을 좀 했고 본격적으로 어떠한 국가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한 강의를 해드릴 때는 사실 일장에다가 이걸 안 넣어요. 일장에다가 모든 화학연어를 다 넣어. 그렇게 하지만 이제 사실 화학적인 게 이제 뭉뚱그려지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과 물질의 물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측정한다. 잰다 이거지. 뭐 길이를 재던 무게를 재던 부피를 재던 이런 것들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물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특성 이런 걸 배울 건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재배열이 없는 경우에 대한 특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응성 이런 것들. 화학 반응, 반응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물질에 대해서만 보죠. 도대체 물질이 뭐야?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물질이 뭐야? 그럼 물질이 뭔지를 모르진 않아. 그죠? 물질이 뭔지 모르진 않지만 물질이 도대체 뭔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 뭘 물어봐 그런 걸? 그죠?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대상을 말한대요. 질량과 부피를 가진다. 그러면 뭐 질량만 있거나 부피만 있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지? 물질 중에서는 물질은 다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납조는 이용 LOVE가 한테 전 blueprint을 따라서